1. 지능적 원숭이들의 능력을 아직 감염을 안 해가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지능이 2100만 지금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지금 시장들하고 전염병 덕지곤 안 해가지고 종류관 살펴 우이는 종류관 저는 매우 효과적인 사회였어 그러면 이 상황은 오판 전염병 덕지곤 안 해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유럽 쪽은 이제 거의 다 됐고요. 이제 이 뭐냐. 스웨든, 노르웨이, 핀란드랑 덴마크였어. 스페인은 안 돼있네요. 진정은 4천, 5천까지 됐고, 여기가 핀란드고, 여기가 노르웨이고, 이쪽으로. 노르웨이가 여기있고, 스웨든이 여기있으면 덴마크는 어딨어. 원래 이게 덴마크인데... 자, 이제 스페인까지 됐죠. 프랑스 가면 됐고, 스페인. 거의 가면 돼있고, 발티지금은 완전히 됐고요. 러시아 거의 다 됐고, 전세계가 이제 진인도금이 계속 발명되고 있습니다. 네... 100%네요, 여기는. 그러면 두 번째로 가면 터키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100%네요. 진시스, 박테리아, 유치수, 염시, 박원세구가 탕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음흠, 뭘 알고있어. 52%네요. 고기는 73%, 영국도 64%, 이탈리아는 100%, 우크라이나 21%, 유럽, 중구는 아마도 100%, 러시아는 87%네요. 아, 역시 대한민국. 러시아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되겠군요. 자, 그럼 러시아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밑줄을 쭉쭉 올라갑니다. 자, 예. 이단이 있다는 뜻은 중앙아시아랑 중국, 그 다음에 인도랑 밑줄. 인도네시아, 유리미, 호주.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인도네시아. 이쪽은 이제 이쪽. 한국도 됐고, 중국도 됐고, 이란도 됐고, 중앙아시아가 탈거죠. 이제 타운로라는 사람은 윈을 강렬시키자고 이러고 있는데 빠르게 기능적으로 발명이 되고 있고 윈을 집단한 다음에 윈을 집단한 다음에 이제 뭐라 그랬죠. 과학자들은 윈윈원 바이러스, 윈윈원으로부터 부터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계속. 퇴책이 증상으로 변이가 됐고, 1분도 빨리 돼야 되는데 자자. 어떻게 됐을까요? 32% 아하 이 윈윈가 안 되는 것이냐. 일단 배터리가 없네요. 배터리가 다시 교체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